노키즈존 현상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똑똑한 현대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면 헌법 몇 조 몇 항에 그것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를 다 알아요 모든 것들이 권리 주장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는 그만큼 똑똑해져서 우리에게 유리한 헌법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식도 나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한 사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권리를 포기하면 바보같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가장 높은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신 그분이 우리의 가장 높으신 주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권리를 포기하는 자들입니다